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진 않을까 불안한 적 있으실 겁니다. 앞으로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보다 안전한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식당,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됩니다.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, 카카오,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처음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개인안심번호 활용으로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고 이용자의 허위 기재를 줄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